수십억짜리 스포츠카를 다짜고짜 만지는 이상한 손님 그렇게 그냥 타던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 이 남자의 정체는 세 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가방 하나로 3대1 맞장을 뜨는 사채업자 돈으로 법위의 선자들을 적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김시성과 함께 보는 법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진짜? 은밀하게 만나 세대기 검사와 돈천재 은용 명예장 원래 모아던 인간이야? 사채꾼이라면서 사이즈는 왜 이렇게 크고 두 사람이 상대해야 할 악인 사람들한테 푼돈 빌려주는 사채가 아니고 명예장이 벌이는 사채 규모는 기업사채였으니까 아주 오래전 명예장 밑에서 일했던 사채업자의 유니콘 은용 명예장은 기업사채 중에서도 주식담보대출이 전문이었어 명예장을 찾아간 강훈실업사장 제가 갖고 있는 대주주 지분을 맡기고 두 달만 쓰겠습니다 광훈실업 빛날광에 운 좋다 운 이러면 좋네요 경계심을 살살 녹이는 칭찬 매트 아 실장아 숫자가 왜 해야 되나? 숫자의 강한 은용은 단번에 예 지금 주당 15,000원 가니까 30%밖에 있으면 끝선 떼고 단번은 그냥 100억입니다 그라믄 대출이 50% 나가는데 하지만 수수료 5% 떼고 선의자 떼면 주담으로 45개 나갑니다 돈을 갚기도 전에 벌써 마이너스 5 평가를 부러 곧 없는데 수수료는 왜 떼나요? 그라믄 부러 곧 통해서 다시 오소고만 글만하더라도 한 10% 뗄 거로? 마이너스 10억이냐 마이너스 5억이냐 어떻게 보면 명예장이 더 싼 편 어느정으로 입금은 되나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갑자기 생긴 조건 하나 지금 주가가 15,000원 가니까 만원 밑으로 빠지면 단번 물량 팔고 원금 회수합니다 단기간에 33% 이상은 빠져야 하는 건데 우리 회사 주식 절대로 그렇게는 안 빠집니다 아무요 그래야지 자기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클수록 명예장의 덫은 더 깊게 들어갔죠 반대매매 옵션을 걸어놓고 대출이 나가면 그때부터 명예장의 진짜 작업이 시작돼 강운실업 주담 들어왔는데 공매돈 만원까지 떼내버려 강제로 떨구기 내부는요? 내가 원투데이가 실제 삶 앞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뒤에서는 증권사 임원을 시켜서 공매도를 벌게 공매도는 증권사 같은 기간만 가능하니까 그 공매도를 친다는 건 주가가 떨어지는데 배팅하는 거잖아 한마디로 회사 죽여 돈 벌기 정보를 받은 임원이 광운실업 주식의 공매도를 걸고 증권사가 부정적인 리포트를 쏟아내면서 물량을 풀면 주식시장에선 자연스레 주가가 떨어지겠네 부춤되면 주식담보를 맡겼던 회사 대표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찾아오는 거지 언제냐고! 왜 이렇게 왜 왜 왜 니들이 단모 맡긴 주식 내가 팔았잖아 그렇지 않고 제 주식이 이렇게 빠질 리가 없잖아 다급해진 사장은 맡긴 주식을 확인하러 오게 되는데 내 주식인데 나 니들이 팔았잖아 원실장아 광고에 주식권에가 보인다리라 알겠습니다 작당 모의한 기관에서 판 상황이라 맡긴 주식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 안디 확인했지요 비즈니스는 신사답겠죠 죄송합니다 주식이 너무 빠져가지고 담보물량이 풀린 게 아닌가 해서 만원 밑으로 주가 빠지면 쇠기를 박는 명예장 그때는 물량 뺍니다 이자 5%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나는 계약세 다 나는 건데 주식 그 달 나기 전에 나도 본전 해소이 안 합니까 10%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못 이기는 척하며 마 알아서 나도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돈 몇 분에 목숨까지 걸고 굴아요 이 말은 사실이야 명예장은 풍돈의 목숨 거는 스테일은 아니거든 더 큰 걸 노리죠 주식 근거에 대해서 넣어드렸어 됐다 곧바로 이어지는 마지막 한 발 그대로 챙겨갖고 남산 증권 가가 많은데 그냥 팔아라 팔면 추가 이자를 못 받는데 그래도 이자 10% 더 받기로 했는데 좀 더 말미 주시는 것 같지요 풍돈 챙겨야 뭐 할라고 오늘 중에 만원까지 떨어질게다 너 짠게 던지고 오나 알겠습니다 대를 위해선 손은 신경 쓰지 않았던 명예장 잘 담갔으니 이젠 한 번에 먹을 차례였던 것 그걸 그냥 바로 던져버린다고? 계약서의 반대매매 조항은 분명하니까 만원까지 떨어진 시점에 대주주 물량 30%를 반대매매로 모두 팔면 말 그대로 주가는 대폭락 주가가 떨어질수록 돈을 버는 공매도 수익은 극대화되고 명예장이 한 달 보름만에 증긴 수익금이 무려 40억 40억이며 당시 일반 직장인 평균 월급이 190만원 173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야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 이야 기가 막히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 세뇌기 검사 퇴충 그럼 원래 있던 회사는 어떻게 되는데? 당연히 망가지는 거지 회사도 사람도 그렇게 부도 처리된 회사는 법정관리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결국엔 자신의 목숨마저 내어주게 되는 게 사체였죠 하지만 이걸 보고도 아이고 재수없고 와요 와가지고 나 회사가 상장 폐지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상폐될뻔해 에이거 이런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도 1%도 흔들리지 않는 명예장 그 순간 은용은 흔들립니다 은실장아 사무실 들리고 금고 1보고 금고를 열면 거기 안엔 피냄새만 없는 죽음이 가득했죠 금고 안에는 명예장이 미리 준비해놓은 죽음들이 있었어 돈의 무서움을 알게 된 은용 그날이야 내가 명예장을 떠날 준비를 시작한 거야 그렇게 명예장을 떠나 독립 준비를 하게 된 은용 첫 무대는 동대문 사체 시장 동대문 쩐주들은 우류시장을 기준으로 동서남부 4개의 구역을 나누어 시장 상인들에게 일수를 놓는 여사님들이다 그중 서편시장 김여사가 가장 욕심이 많았다 크게 크려면 큰 욕심을 가진 쩐주에게 붙어야만 했던 예 감사합니다 은실장 독립하는 거 회장님하고는 얘기 완전히 된 거야? 오늘 여사님 만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데 그래 흔치 않은 일 거래처도 좀 밀어주신대? 그럴 뿐은 또 아니죠 하여튼 간에 욕심많은 영감탱이 나야 우리 은실장 팍팍 밀어줄 수 있는데 그거 괜찮은 거래처 찾는 거 쉽지 않다? 있어요 첫 스님 아주 탄탄하고 믿음 명예장으로부터 독립을 준비할 중 바로 그 거래처가 엄마처럼 믿는 윤대표의 회사 블루넷이었는데 아줌마의 블루넷은 칩색 기술 특허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었다 내가 그 정도 자금은 있는 거야? 여기에 투자하려는 은용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전주의 여사님들도 어느 정도 섭외가 됐고 왜 독립을 하려는 거야? 명예장님 욕심이 너무 많아 은용은 자신마저 그렇게 될까 봐 걱정했던 걸까요? 원래 쓰던 데가 있어서 그쪽 조건 나오는 거 보고 비교해서 결정할게 비즈니스니까 괜찮지? 그쪽 쓰시는 금리에 무조건 마이너스 1% 은용은 누구보다 아줌마 회사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사채꾼이 아닌 투자자 관점에서 이득을 추구하고 싶었죠 개발 중인 칩색이 특허만 따르면 전 이 회사 대박이라고 봐요 저도 다 알아보고 이자 빼드리는 겁니다 비즈니스니까 그때 어휴 수능 없대 엄마 또 담배 폈지? 아니 얘는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 건데 오빠 내가 담배 갖고 오지 말랬지 어떤 가족보다 끈끈하고 행복한 세 사람 어 아니야 우리들 배고프겠다 밥 먹자 야 넌 뭐 대학생이 이렇게 빨리 들어와 너 연애도 안 하냐 너? 연애 좀 해 그렇게 첫 사업을 꾸려가던 은용은 명예장의 마지막 심부름을 하게 되는데 예 회장님 예 여기 왔는데요 여기 아무도 안 나와 있는데요? 안 나오긴 단번에 폭력배들에게 당한 은용 그리고 이런 짓을 은용에게 저지를 사람은 딱 한 사람뿐 아이고야 아 죽겄다 우리 은 실장이 똘똘하게 일 참 잘했대 그런데 왜 무슨 잘못도 없는데 수익률도 억수로 높이고 그런데 이 자스가 황금알을 안는 거위가 독립을 하게듯하면 결말 주인은 어쩌야겠나 그간의 노구를 생각해주는 게 사람이지만 뱃돼지 갈라가 마지막 황금알을 챙기는 게 최선 아니겠나 고기는 끼리 묵고 명예장은 얄짤 없습니다 간도 쓸개도 다 먹어치우는 괴물이죠 그렇게 윤대표 회사 지분까지 뺏어가는 등 게다가 절친한 동료까지 외면합니다 하긴 이런 명예장에게 대항한다는 건 꿈도 못 꿀 상황이죠 사실상 모든 것을 빼앗긴 은용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은용이 아니죠 숫자 놀이는 누구한테도 이길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빼앗긴 것을 되찾는 방법은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뿐이다 대출 담보로 맡긴 회사 주식이 명예장한테 넘어갔다고? 그렇게 빼앗은 주식으로 뭘 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은용 명예장은 뒷손으로 공배도 걸어놓고 주가 패드 기쳐서 회사 날릴 거예요 명예장 공배도 전력과 태밍 제가 바삭하게 다 알아요 아니 너 주가 조작하겠다는 거야? 정직한 윤대표는 말리지만 이 더러운 싸움판에서 깨끗하게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법과 원칙으로 명예장 상대를 못해요 그렇게 반격에 나선 은용 작전은 간단합니다 주식 하락을 방어해서 역으로 명예장 돈을 날려버리는 것 견두리에 폐업한 PC방 하나를 통으로 임대했고 명예장에게 당했던 피해자들을 선수로 섭외했다 저희가 하나가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작전입니다 오케이 지금 4500 나머지는 다 따라오기만 해요 자 지금부터 분위기 보면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천천히 그렇게 떨어져야 할 주가가 오히려 오르는 판을 만드는 용 아 이게 주가가 왜 이릅니까? 작전 세력에 좀 붙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마 참 뭐 물량을 더 때리고 막든 기자들 동원회가 악취라도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필이면 그 당시엔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며 등장한 온라인 개미 군단들이 따라 붙으며 승부는 결정됐다 하늘에 주가가 올라 공매도가 손해보는 경우에는 손실은 무제 아니에요 쉽게 말해 하락에 베팅한 명예장은 개망했다는 말 모르는 주가는 이론적으로 한계가 없지 그리고 그 한계를 뚫게 만드는 건 돈도 아니고 그 회사의 가치죠 블루넷이 칩색 기술 개발에 성공해 미국의 특허 등록을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칩색 개발에 성공한 블루넷의 윤네린 대표는 이제껏 독총만 해왔던 명예장은 이젠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됐는데 오늘이 공매도 만기일인데 3시까지 손실금 87억 입금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명예장에게 남은 카드는 딱 하나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게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존먹는 실로 중체된 범죄 아니겠습니까? 검사에게 로비를 하는 명예장 그래서 그 은 실장 그 친구가 그랬다는 뭐 증거가 있어요? 일단 검찰에 잡아 넣어놓고 탁탈 터문 뭐든 증거가 안 나오겠습니까? 알맛 은하가 물망처라고 양조 집어라 소장사라 하는 게 뭐 거기 간더라면 뭐 나오긴 하겠네 하모예! 역시 우리 이 검사님 딱 하면 적인기라! 뭔가 말이 참 잘 풀리고 있었던 그때 불현듯 나타난 불청객 은용 알고 보니 이 판은 은용의 것이었죠 그 은 실장이 숫자 기억하는 재주가 실기하시던 아유 회장님 참여인 계좌 몇 개 적어줬는데 그거 따 보니까 그때 이 검사위에 부장 있고 차장이고 검사자 있는 건 모르나? 알죠 그분들 용돈 받는 참여인 계좌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완벽한 은용의 승리 일주일 내로 주변 정리하고 한 번도 했어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건 은용 가족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 조건은 그거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여동생 같은 준경은 검사옷을 벗게 됐고 박준경 검사님 대검 감찰에서 나왔습니다 명예장의 사이였던 황기석은 윤대표를 협박했죠 따님은 어머니를 위해 뭐든 다 했는데 그 덕에 박감사 인생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결국 모두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놓은 윤대표 그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됐죠 남사벽 투자 실력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가족을 신경 쓰지 못했던 은용은 개같은 새끼들 개같이 상대하는 건 안다 바뀌어 내가 시공장 바닥으로 접어가 죽게 어떤 희생이 있어도 난 끝까지 갈 거야 황기석 편에 서면 모두 적이야 오빠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복수를 시작하기 전 은용은 검사가 된 자신의 조카 태춘을 설득하려고 만난 것이었죠 명예장 통해 배운 기술이지만 난 좀 다르게 돈 벌 자신이 있었거든 같은 사체의꾼이지만 삼촌은 명예장과 다르다 그럼 넌 어때? 같은 검사라도 황기석이랑은 좀 다른가? 명의장 뒤엔 새내기 검사 태춘이 선방하는 검사 황기석이 있었죠 황기석이 명의장 사위인 건 알고 있지 너랑 황검사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은 뉴스에 크게 난 거 봤다 황기석은 태춘에게 특수부 검사 자리를 약속한 상황 그놈이 건네인 술잔 받을 거야? 쉽게 거부하기 힘든 제안인데 넌 삼촌하고 거래 하나 하자 악취나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반드시 삼촌 은용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 내가 명의장 잡는 거 도와줄게 그럼 삼촌이 원하는 건 뭔데? 이 사건 끝까지 수사할 검사? 한마디로 불의에 맞서 진실을 파헤칠 검사가 필요합니다 명의장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내가 반드시 네 손으로 명의장의 소값 채우게 해줄게 대신 황기석이 너한테 멀지 않았던 그 어떤 거래도 하지마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태춘 내 조건은 그거 하나야 한편 엄마의 복수를 해야 하는 군인 중경은 기석을 만나는데 검사청 왔으면서 왜 그냥 갔어? 이제 군복이 있는다고 우리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지마 업무가들도 어차피 다 우리 식구잖아 선배 식구는 명의장이죠 뭐 복수라도 하는 거야? 엄마의 죽음에 깊이 개입한 황기석 근데 말이야 내가 너라면 나하고는 안 써 내가 여기까지 이 뺑뺑이 돌리고 짤짤이 잘해서 올라온 거 아니다? 잘 알죠 그걸 안 한 놈이 왜? 나하고는 라이벌 광대 이런 거를 만들지마 하지만 예전의 검사 준경이 아닙니다 선배도 공부 좀 했으니까 알잖아요 시험 보고 틀릴 문제는 다시 풀어봐야죠 3년 동안 예습 복습 많이 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다시 틀리진 않아요 재수를 하시겠다 선전포고 한편 본격적으로 복수 준비에 들어간 은용 집은 지낼만 해? 아 괜찮네 펜트하우스가 야 너 서울에서 그렇게 옥상 트인 펜트하우스 구하는 거 쉽지 않다? 회사차 수행비서 떨려서 8시 반까지 보냈으니까 그걸로 움직여? 아 아니야 차는 됐어 그냥 타던 거 탈게 그냥 타던 거 타려고 은용이 한 곳은 고급 스포츠카 매장 급히 볼품없어 보이는 은용을 말리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내일 타시던 모델로 준비해놨습니다 타시죠 그렇게 그냥 타던 차를 타고 어디 가려야 하는 은용 한편 은용이 온 것을 모르는 명예자 일당들 그 GMI는 상장 폐지로 완전히 정리하는 건가? 그럼 차를 개소돼서 개소난 거 아니겠습니까? GMI 회사로 한탕 해먹은 상황 슬쩍 주가 한번 뛰어서 마지막으로 잔잔하게 타러 먹는 것 하지만 그런 기술이 있어? 됐다 고마 작은 돈엔 관심 없는 명예자 폰돈에 미룬돔은 달란데 이 시국에 야 푼 돈 내가 이래서 우리 회장님 스케일 존경한다니까 이렇게 쓰고 버려질 회사의 주인은 전 서울지검장인 오창현 기업해보니까 알겠어? 결국엔 돈 벌어서 변호사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아유 형님 제가 먹는 거야말로 그야말로 푼 돈이죠 아유 나도 검사장까지 달고 나왔어야 우리 형님처럼 대표도 하고 공천도 받고 하는 건데 이거 왜 술 처먹고 운전을 해? 그렇게 명예장 일당이 해먹고 있던 사이 동대문에 막 도착한 운영 운영이 만나러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쩐주 김여사 야 이게 누구야? 운 실장 아이 오랜만입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터지는 사이다 외국 가서 돈 엄청 벌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 진짜 반갑다 여사님은 여전하시네 뭘 이제 할매지? 박건수 좋은 거 있어? 나도 껴줘 역시 눈치밥이 할렐루야 그 GMI 뱅크 10억짜리 전환사치 깡이 준 거 여사님들이던데? 그 오창현 대표가 친경하는 거 어쩌면 GMI 오창현 대표의 아킬레스가 될지도 모르는 부분 오 대표 사인 들어간 계약서 저한테 파세요 왜 그래 운실장 계약서를 누가 돈에 팔아? 이 바닥 잘 알면서? 아이 이 바닥에 돈을 또 못 사는 게 어딨어 쩐쥬 아줌마 위은용 얼마 얼마 파시는 거? 여전히 고민하는 쩐쥬 아줌마 그때 아아 이거면 될까나? 여사님들이 일쑤 놓으신 채권 제가 몇 개 좀 샀습니다 여기서 일쑤 놓게? 한마디로 동대문을 먹겠다는 말 여사님들보다 일부러 좀 싸게? 돈을 얼마나 벌어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마음대로 해봐 튕기는 쩐쥬 아줌마 동대문이 만만해 보여? 아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제가 그때 어 홍대표는 안 돼? 여기 김여사님 구역만 빼고 나머지 세 구역은 일쑤장 전부 다 거둬 거래만 해주면 김여사가 그토록 원했던 동대문을 다 주겠다는 말 아아 돈 얼마 들어도 좋아 그럼 뭐 얼마 안 들고 뭐 하는 거야? 제가 나머지 여사님들 구역은 일쑤 싹 쓸어가지고 전부 죽여드릴게요 아 요즘 뭐 동대문 경기도 안 좋은데 뭐 다른 분들하고 나눠 놓은 게 어디 있나? 김여사님 혼자 드셔야지 전부터 원하셨던 거 있잖아요 동대문 일쑤 독점하는 거 그거 내가 해드릴게요 이보다 더 끌리는 제안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여사님들 모르게 종이 한 장만 싹 줘요 은용이 복수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동안 슬슬 GMI를 정리하려는 명의장 면회된 게 왔습니다 지분 포기 서류에 사인 받아왔습니다 욕 봤다 저 근데 회장님 그 과정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한 부하 성태 형님 사건 맡은 담당 검사가 장태추위 맞습니까? 니 아나 충격적인 정보를 듣게 된 명의장 곧바로 네 물사오 출입국 기록 하나만 따줘야겠다 장인어른 심부르꾼이 된 것 같은 기석 왜요? 또 누가 아버님 돈 떼먹고 날랐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전에 내 뒤통수 치고 나라를 덮은 은용이라카는 놈 있는데 은용의 유일한 약점 글마가 장태추위 검사 외삼촌이라카네 장검사 외삼촌이? 추억이 좀 꺼러오네 의중을 알기 힘든 기석의 표정 한편 기석에게 온 달달한 문자 금요일 저녁시간 비워둬라 대검 선배들하고 잘 있다 특습으로 갈 수도 있는 기회 동시에 은용의 전화 오대표가 조카 조정에 관련됐다는 증거 서류 내가 방문했어 오대표는 이제 우리 손에 있으니까 황기석 술잔 대신 내장 받아 하지만 부당하게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채택되기 힘들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할 수 없다고요 그 부분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법을 비웃는 준경 다툼해야지 당신도 검사가 아니라 법률기술자네 법이 옳았다면 엄마는 살아있었겠죠 한기석이 좋아할만하네 그건 좀 말씀이 하지만 거침없는 준경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이용하고 원칙을 방패 삼아서 꼬리 자르기용 양아치 몇 놈 잡아들이고 그러다 다음 인사이동 때는 특수보검사 되시겠네요 핵심을 제대로 찌르는데 대답할 수 없는 태춘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다시 볼 일은 없겠지만요 게다가 태춘에겐 기석이라는 줄은 좋은 기회였죠 그리고 솔직히 지잡대 출신으로 연줄 하나 없는 내 입장에선 어렵게 잡은 기회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런 조카가 귀여우는 형 내가 앞으로 이렇게 센 놈들 상대로 수사할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 황기석이 그런 센 놈들 상대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할 것 같아? 황기석은 결국 그들 편에 서고 말 겁니다 황구장이 뭘 어쩌든 나는 해 끝까지 제대로 오케이 눈빛 좋네 그거면 됐다 높은 곳은 어디나 위험해 근데 그 위험에 익숙해져야 높이 올라설 수 있는 거고 장태춘! 그렇게 이 모든 계획의 시작점이 될 태춘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은용 은용이 태춘에게 줄 것은 단 하나 너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검사를 만들어 줄게 과연 태춘은 삼촌 은용의 손을 잡았을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날 바쁜 태춘 그때 야 장태춘! 너 이 새끼 보고도 없이 매스컴 탔더라? 갑자기 황구장님이 부르셔서 이 새끼가 이씨 야 잘했어 야 오전에 김성태 불러다가 조사하냐? 명예장의 오른팔 김성태 안 부르려구요? 자력 다 했는데 더 조사할 거 뭐 있나요? 싸인 사건도 산더미인데 그 말은 황기석 손을 잡았다는 말 기석이가 술 한잔 세게 사겠네 수고해라 아이고 남계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황구장 술잔 받기로 한 겁니까?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더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계장님 저 같은 형사부 말석 검사가 사채형 명예장 잡으면 대박이겠죠? 잡으면요 어쩌면 자력으로 더 큰 검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아임 추가요? 아.. 죽긴 아직 젊은데 그때 USB를 들고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사실 지난 밤 태춘의 선택은 은용삼촌 와 이렇게 높은 데 올라서야 멀리 보고 넓게 우는 거야 법을 심판하는 건 의미 없어 감옥에 몇 년 살다 와봤자 옷만 좀 불편한 거고 감옥에 다녀와도 그들이 가진 것들이 여전하다면 모든 것들이 똑같이 반복될 거야 법은 바뀌지만 돈은 그대로죠 명예장한테는 지 목숨보다 아끼는 돈을 뺏어야지 황기석이한테는 권력을 뺏고 말은 쉽지만 돈과 법을 가진 그들을 어떻게 이긴다는 걸까요? 고대표 하나 엮는다고 그게 돼? 나는 장사꾼이잖아 법으로 말고 돈으로 대한민국 검찰을 통째로 사버릴 거다 법을 돈으로 사버리겠다는 은용다운 전략 그렇게 은용의 손을 잡은 태춘은 USB를 들고 PC방에 가 파일을 보냅니다 투자의 진리 난 지금 돈 몇 분이 아니라 인생을 걸고 배팅하는 거야 원금보장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실적이나 확실하게 올려 야 태조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아 이 자식 내 핏줄이 확실하네 그렇게 GMI 뱅크 정보를 파악하는 은용 한편 어떤 사람을 만나려는 GMI 뱅크 대표 오창현 아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저는 돈 장사하는 은용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저게 가장 강력한 파트너를 만난 은용 예전에 명인주 회장한테 일비 왔어 유일하게 명회장 돈 통수 쳐드신 분이라고 야 악연이 깊죠 뭐 명회장하고 나하고 관계 잘 아실만한 분이 무슨 일로? 저게 파트너를 포섭하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아 예 앞으로 제가 명회장을 대신에 대표님께 투자하고 싶은데 내가 이 의리를 또 중히 여기는 사람이라 하지만 정관 되시고 두 번의 선거 동안 국회의원 뺐지 않아 못 따라 드린 명회장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건 국회의원 뺐지 수익률은 제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니까 한물간 늙은 여원은 손절하시고 제가 투자 받으시죠 정말 거절하기 힘든 제안 하지만 명회장 사위가 누군지는 아시죠? 아 황기석 부장이요 그 황기세프라고 불린다네 그 놈이 내가 키웠지만 크게 될 놈이거든 나름 명회장 황기석 라인에 장기 투자해둔 오창현 그때 지효증 주가 조작 수익금에 현금으로 챙기셨다는 자필 서류 나오면 안 되는 계약서 동대문에서 구했습니다 이딴 걸로 협박이라도 하시게? 아우 협박이라뇨 저 지금 투자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 새끼가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야 사채업자 돈 좀 있다고 만나주니까 내가 너하고 다이다이로 레벨우가 같아 보이나? 접은 적이 없는 오창현 라인 땡겨서 크고 싶으면 선물을 가져와야지 어디 가면 이딴 걸 들이밀어 이게 오창현을 썩 좋아하지 않는 황시프 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출세에 방해가 된다면 그 현란한 요리 진력으로 대표님도 침통에 삶아버리지 않겠습니까? 명회장 때문에 참고 있을 뿐 언제든지 황기석이 오창현을 칠 수도 있는 상황 검찰에 넘어가면 곤란하신 증거를 제가 안전하게 보관 중입니다 신용을 드는 담보 정도로 해두죠 아 그리고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대표님도 이제 많이 껄끄러우시잖아요 그건 사실이었죠 만만한 상대들이 아닌데 장인과 사이가 공무에 저지른 범죄가 있습니다 GMI 뱅크의 전신인 파르마님 물론 윤 대표님은 기억하십니까? 다지는 사건 가지고 뭘 어쩌시게 공범이 남아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러 들어와 공범이 입을 열면 과거의 사건도 현재 사건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숨겨진 공범은 박준경입니다 한편 장인 명예장 지시대로 출입국 자료를 살펴보는데 출입국 관리소 공항 쪽에다가 확인해본 결과 최근에 몽골에서 전용계로 입국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전용계도 있어? 정말 넘사벽 재벌급 투자자가 된 은용 장인 너는 초기 맞았나?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야? 동맹으로 통화한다 자본시장에선 홍선생 혹은 홍마당으로 불리는데 마당? 아니요 그 술집 마담이 아니라 마당발 할 때 홍마당은 쉽게 말해 은용형 오른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재계의 인맥이 넓은 로비스트로 은용이 운용하는 체인지 사무펀드의 공동대표로서 투자자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홍한나 불러다 물어볼까요? 외환관리법으로 털면 뭐든 걸리긴 할텐데 아니 우리가 나서는 건 모양새가 안좋고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금융감독은 최국장 연결해줘요 한편 일을 마치고 막 집에 돌아온 준경 엄마를 잃은 후 더러워진 집이 아주 깨끗해졌는데 범인은 뭐냐 이게? 깔끔하지? 내가 청소 좀 했다 이제 너 혼자가 아니잖아 혼자가 된 준경에겐 든든한 오빠같은 은용이 있었죠 게다가 요리실력까지 좋은데 이게 허러워기라고? 몽골식 요리인데 이게 김치하고 먹으면 맛이 기가 나겠죠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그때 뒤늦게 전한 정보 이게 원래 몽골에선 야생 들쥐로 만드는 건데 들쥐? 야 여기서 주고 하는게 쉽지가 않더라고 이거 어렵게 구한거야 그래서 이건 소고기라고 하지만 장난이 없고 좀 짜다 간은 좀 짜야지 은용이 이렇게 요리를 즐기는 것도 사실은 내가 요리를 아줌마한테 배웠잖아 차 와 그래도 네 생일인데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미역국도 싫다고 그러고 뻑찌개 아니에요 전 진짜 아줌마찌개가 제일 맛있다니까요 이게 짠데 너무 맛있어 오래전 누구보다 따뜻한 엄마였던 윤대표를 떠올려보는 둘 너 이번 일 끝나면 그 다음은 뭐 할거야? 그 다음? 응 너 생각했던 거 없지? 아휴 그 아는 이 범성 새끼 진짜 아휴 여행이라도 가가지고 실컷 놀고 와 아무튼 내가 이게 전용기 빌려줄 테니까 쳐도 너 가고 싶은데 다 가 오빠는 괜찮겠어? 그럼 난 내 전용기 타는 것보다 말 타는 게 훨씬 좋아 이 싸움 말이야 오빠가 가진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은용을 걱정하는 중경 하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다행이지 지금의 난 걸구 싸움을 많은 게 있잖아 그 사이 많은 힘이 생긴 은용이었죠 이번 싸움은 해볼만 합니다 한편 슬슬 몸을 움직이는 명예장 김 여사님 뭡니까 이게 감히 내 뒷박을 치여? 계약서를 팔아버린 쩐주 김 여사를 명예장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형님 내가 미쳤었나봐 미친년 아휴 미친년 아휴 미친년 싹싹 빌어도 상대는 명예장 잠시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휴 단체는 안그러겠습니다 이제와가 그런 소리가 뭐 할라고 남은 건 죽음 요놈의 주둥아리 오바르크를 쳐볼까? 아휴 명예장 눈에 띈 건 죽음의 다리미 옷도 사랑도 주름이 생기면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명예장이었죠 지지들일까? 아휴 왜 사라져요 누가 들어본 내가 깡개인 줄 알겠네 내가 원투데이가 해결은 돈으로 보고 대신에 이거는 고마 잊지 말자카는 반생의 의미로 오징어 문신 하나씩 그렇게 김여사 주름을 펴준 명예장 니 용익함 소년한 친구라 안했나? 한국언정 몰랐나? 은용이 신경 쓰이는데 제가 징역살려가면서 묘장하고는 소식 끊긴 지가 오래돼 가요 맞나? 그때 명예장이 특별 지시 김여사 지분은 니 이름으로 거단 알아 제 명의로예? 얼떨결에 받은 GMI 지분 모시겠습니다 한편 오창현과의 최종 거래를 위해 약속 장소를 향한 은용 도착했어? 우리 그럼 거래 끝내고 바로 연락할게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아주 쉽게 명예장은 날아갈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여오는 명예장의 부하들 여긴 함정입니다 한편 찾으셨습니까? 박 부장 말로는 김성태 건 마무리하기로 했다면서 명예장이 부하를 놓아준다는 건 기석의 말을 들어준 건데 깔끔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이 은용 맞지? 장금사과 삼촌 이미 모든 사실을 안 기석 입장에선 그럼 태춘은 은용의 스파이나 다름없었죠 이상함을 느낀 은용 호디어 은용의 투자회사로 쳐들어온 사람들 회사에 금감은 떴어 출입국 기록 보니까 며칠 전에 입국했고 한국 들어오자마자 주식 지분 삼아온다는 정보가 있네? 아마도 그 주식은 기석이 뒤를 봐주는 GMI 뱅크 조카가 수사 검사인 회사 GMI 뱅크 해주시고 전 전혀 모르는 현직 검사가 수사 정보를 이용해서 작전 세력과 사익을 편취할 공무를 한 건가? 완벽하게 말리는 태춘 상대는 베테랑 검사 황기석입니다 동시에 회사는 털리고 은용은 함정에 빠지는데 세명에게 둘러싸인 은용 세까지는 어떻게 해볼만 하겠다 그지? 양의장이 원했지? 이럴 땐 뇌물수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내가 만지면 일주일 안에 정국민이 정태춘이 비리검사로 알게 돼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수갑찬 사진이 네 프로필이 될 거고 어쩌면 줄을 잘못 선 태춘 크고 정의로운 검사가 되고 싶었지만 이대로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그사이 은용은 결국 급하게 회의를 시도하는 은용 기석이 준 특수부 출입증까지 뺏긴 태춘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상황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기방으로 복귀하는데 이미 숙대밭이 된 상황 그사이 그야말로 파묻히고 있는 은용 은용이 빼앗긴 거 작성 먼저 보냈습니다 장현의 GMI 뱅크 주식 관련 서류 서류도 빼앗고 마음에 걸린 적수도 보내버린 명의장 한편 아들 취업 비리로 잡혀온 여당 중진 국회의원 백인수 야 근데 장태춘이는 네가 키우려던 거 아니었어? 배짱은 좋은데 센스가 없어 지잡된 놈들이 그렇지만 지금 당신들 이러는 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야 뭐 선빈 그 카메라도 없는데 적당히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이라 조사는 형식인 상황 조사에는 기록으로 남겨줘 야 알겠습니다 야 근데 마실 건 좀 없냐? 뭐 드시겠습니까? 이럴 땐 아랫놈이 아니라 윗놈한테 말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죠 야 기숙아 어딨냐 시원하게 맥주 한켓만 하자 우리 맥주 좀 사다 주세요 선배라서 그런지 웬일로 말을 잘 듣는 황기석 선배님 지금 사러 보냈습니다 이 검사 10분만 쉬었다 하자 오케이 땡큐 땡큐 야 백선배 진짜 진상이네 근데 어디까지 가려고 적당히 백인수 의원초사를 마무리하자는 말인데 너 고등학교 선후배라고 했나? 기수론 까마득한데 태물은 좀 치워야지 어차피 자식 채용 비리라서 다음 선거는 가망도 없고 여당 쪽에서도 손절한 거 같던데 봐줄 생각이 전혀 없는 황기석 뭔가 걸리는 게 있는 동료 그렇긴 한데 선거 앞두고 야당 쪽 너무 기살려 줄 것도 없고 그리고 검찰 대선배님이신데 명예는 지키는 선에서 저 인간하고 뭐 했으면 미리 얘기해 나중에 일 터지고 징징대지 말고 들켰나? 뭐? 자식이 말이 좀 지나치다 지나치다 지나쳤구나 내가 정수야 그것 좀 쓸데없는 일에 까불지 말고 부산지갑 내려갈 준비나 잘해 승진해야지 기석에게 누가 강하냐만 중요할 뿐 동료도 없었죠 그때 온 전화 한 통 주장님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입니다 만족하실만한 결과 저 약속드리죠 여당 중진을 잡아놓고 야당 대표와 딜을 친 황기석 이걸로 그가 받아낸 건 기자회견 취소됐다 갑자기 왜요? 백의원 수사는 우리 당 의료조사가 상승세라 당 차원에서는 지금 특수 발목 잡는 일이 선거에 도움 안 된다는 판단이요 과거 검찰에 선거 개입 밝히는 게 야당에겐 더 큰 건 아닙니까? 그건 아직 가능성일 뿐이니까 백의원 검찰 수사로 얻어갈 표기에서는 확실하고 달라질 건 없어요 예정대로 검찰에 출발 준경은 엄마와 친분이 두터운 야당 의원을 통해 과거의 일을 터뜨리려고 했던 건데 검찰 쪽도 협조 안 될 거다 어젯밤 우리 당대표를 만나서 설득한 게 오대표 같아 딜을 받기로 했던 오대표가 뒤통수를 쳤다는 말인데 오대표가요? 그 말은 은용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미 함정에 빠진 상황 한편 여유로운 명예장과 오창현 대표 오창현의 뒷거래로 야당 쪽에서 준경이를 터뜨릴 일은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었죠 오창현의 아킬스건 죽였다는 말 대신 도망갔다고 말하는 명예장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오창현의 객서 이젠 꺼릴 게 없습니다 선거 전까지 어제 얘기한 금액 확실하게 지켜 그래야 뭐 항상 확실하지요 그러니까 내 오대표님도 쓸데없이 단독 행동하다가 고투리 남기지 말고 무슨 일이라도 내 아버지 꼭 흔흔을 하였어 아야! 아이고 아패 야 이 새끼야 깝치는 명예장에게 마 명예인주 오창현 입장에선 많이 큰 명예장 내가 아야! 너하고 의논하고 아프겠다 뭐 그런 사람이냐? 아닙니다 실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알아서 잘 좀 하란 말이야 전주면 전주답게 좀 예 4년 더 나이를 처먹었으면 이번 선거는 확실하게 좀 하자 알았냐? 예 반면 다시 독을 씹는 명예장 한편 급하게 은용을 찾는 중격 하지만 없습니다 오빠! 왜 전화를 안 받아? 형님 왜 연락 안 됩니까? 어쩌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은용 그때 어딘가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깨어난 은용 혹시 여기가 지옥? 공항 가는 길 이걸로 할매 병원비는 갚은 길다 내 방에 있는 동안 할매 잘 모시줘가 고맙다 뼈의 모니면 뼈의 모니스 고맙기 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하까지다 마지막 제한 공항 가면 한국돼서 다시 노지 마라 돌아오면 니하고 내하고 다 죽는다 격나라 살사 니 돈 많이 번 건 아닌데 이어서 난 통해 니 명예장 별장 오는 인간들이 누군지 아나? 아니까 이러는 거야 새끼야 나도 인장 잘 나갈 기다 니 덕분에 기회가 왔어 설득될 수 없는 상황 그때 벨트 며칠 와 쩌리나 일고자 여기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한편 소식을 듣고 급히 외딴 병원에 도착한 태춘과 중경 보란드와 바이온은 14,000원쯤 파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한테 전부 준 놈은 니 만한 돈도 없는다고 그랬는데 작전하는 인간들 소문 그렇게 내고요 진작에 다 던지고 빠져요 치료비로 투자 상담을 해주는 은용 그래라가 보니까 진짜 목표가는 14,000원쯤 들 것 같습니다 큰일을 할 뻔했네 둘이 같이 온 거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겠네 어떻게 돼 죽때 살았지 지금 웃음이 나와? 아니 다친 건 나인데 왜 얼굴은 니들이 더 죽상이야 괜찮아 괜찮아 역시 상대는 명예장 다시 상황을 정리해보는데 야당은 발을 뺏고 황기석은 앞으로 들어왔다 명예장 닮네 눈치까지 마자 정확하게 움직였어 오빠는 죽이려고 했잖아 내가 살인교사랑 영장 칠게 됐어 받은 대로 갚아줘야지 오 대표가 배신 때렸는데 뭐 어떡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2판석판 기싸움에 어울리는 카드가 또 하나 있어 적의의 적 그럼 같은 편인거잖아 그지? 과연 어떻게? 제대로 물먹은 국회의원은 인수를 찾아온 한 사람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야 여기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했잖아 은용의 오른팔인 사모펀드 대표 한나 기자들하고 할 말 없습니다 참 그 할 얘기 없다니까 기자 아닙니다 저희 펀드가 오늘 금감원에 털렸는데 아무래도 뒷배경이 황기석 특수부 같습니다 아이 치사한 XX 자식들 마침 아들 채용 비리로 황기석에게 제대로 팽당한 상황 일단 한잔 주시죠 동병 상연이라 술이나 마시자고 오신건 아닐거고 끈 떨어진 의원이라 무슨 청탁을 들어줄만한 입장이 안된다는거는 잘 아실텐데 떨어진 끈 새로운 제안 비싸게 사러 왔습니다 적의 적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서비스로 원수도 갚아드릴게요 슬슬 다시 요리를 하기 시작하는 용 하지만 난 백이와 믿음이 안가 나도 하지만 이런 전략이 못마땅한 둘 아까부터 둘이 되게 전통하네? 오 대표보다 더 구렁이 같은 정치업작군이야 내가 그 인간 몇 달을 밤새가며 파와서 아는데 그 새끼 완전 쓰레기야 야 사람을 뭐하러 믿어 거래는 이해관계로 하는거야 줄거 주고 받을거 같고 어? 야 근데 니들 분명히 안먹는다고 했다 꼭 이래놓고 딴소리 안먹는다고 해놨다가 나중에 뭐 한입만 그런거 나 되게 싫어해 잠 좀 많이 먹어 그때 어 왔구나 다친건 괜찮은거 맞지? 야 다들 처음 보지? 이쪽은 나랑 같이 일하는 홍한나에요 그래 체인지 사모펀드에서 숫자 빼고 나머지 모든걸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 둘이 혹시 주치의 연락해놨으니까 내일 가서 MRI 전신 스캔하고 와 소령님은 사진보다 실물이 미인이시다 서울지검 형사국 오 짱태추이 야! 역시 끓이는 사람 먹는 사람 따로 있는 세상 아 배주연 그 새끼 술 엄청 마셔 음 맛있다 아쭈 아쭈 뭐 한숟가락만 하잖아 야 한숟가락 아니잖아 진짜 뭐는 야 뭐 또 왜 왜 뭐 명회장은 미끼를 물까? 당연하지 이렇게 라면에 라면에 진심인 은영 돈 냄새 풍기라는데 그냥 지나칠 인간이 아니야 동시에 던진 미끼 하나 명회장한테 무슨 미끼? 니가 전에 보낸 앞세액 자료 있지? 거기서 돈 될만한걸 찾았거든 아직 은영의 타출 소식을 듣지 못한 명회장은 아 맞네 장태춘 검사 나도 뭐 어디서 들어봤다 했는데 그게 은실장 조카였네 근데 그 은실장이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갔다? 값붙지 이번에는 완전히 값붙다 이제 더는 신경쓸게 없는 상황에서 먹을게 하나 더 생긴 명회장 그래가 니 일볼게 생긴데 니가 설거지하면서 GMI 뱅크 자산중에 빼먹은게 있다 내가 돈 될만한건 싹 다 챙겨서 빼돌려놨는데? 하지만 블루네 시절 윤대표가 갖고 있던 특허를 안 챙깁니다 바로 그 특허 아이 그거는 386, 486대나 쓰던 골동품 특허잖아요 요즘은 쓸데없지 에이그 자스갓 아직 남미나 동남아 개발 도상국에서는 돈이 된다 이거 만약 해외 대박 이슈를 만들 수만 있다면 재료 하나로 맛집이 될 수 있겠죠 윤대표 특허권은 아이템 잡고 해외 아이템에 기반 한 엮어서 우회 상장 셰리 때리뿌먹 이야 이거 그래프 예쁘게 빠지겠네 오 이거 작전 설계가 아주 글로벌한게 느낌이네 누가 봐도 욕심날만한 그림 이런걸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이거 은지 일장 작품이죠? 금감원사 압수원 원형의 사모품도 투자 계획서다 하이간에 글맛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아 완벽한 계획이지만 GMI 뱅크는 설거지 끝나고 관리 종목 들어가서 특허권 못 배우잖아요 뭐라꼬 법과 쩐을 가진 명예장이 못할 리가? 그거야 물론 일반적인 얘기고 금감원 압수자료도 배달받아보시는 우리 회장님인데 뭐 안될거 있겠습니까? 한편 진짜 삼촌 계획대로 될까요? 명예장이랑 머니게임에서 이긴 유일한 선수라면 기대할만하죠 그때 검사님 고래가 미끼를 덥석 물었네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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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보세요 지난주 날짜로 특허 이전 정리됐어요 땡큐 커피는 데가 아주 큰 걸로 준비였어 돈으로 특허 이전시킨 명예장이 변호사 잘 마시겠습니다 아예 회장님 특허권 이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모든게 잘 풀리나 싶었는데 정통사고? 정확한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목에 호흡기를 꽂고 있어서 특허도 잘 챙긴 그때 특허도 잘 챙긴 그때 아이고 이게 누구야 사나이 남 아니 남계장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남계장이 내민건 다름 아닌 어이쿠 이변호사님 접으러 왔는데 이변호사 확보했습니다 고래사냥 시작합니다 이번엔 은용 태춘 준경이 명의장을 칠 차례입니다 엄마 군복 입고 엄마 보러 오는건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제 명예로운 군복은 봤지만 잃어버린 엄마 명예 내가 꼭 다시 찾을게 사랑해요 엄마 다시 한번 복수를 다짐하는 준경 이제 턴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쇼타임 먼저 기자회견을 요청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특종감에 분주해진 기사들 3년 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범죄 사실을 자백하려고 합니다 저도 한때 검사했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공개 기자회견은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보소당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본인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유망한 회사의 대표이자 자신이 사랑했던 엄마를 위해 무대에 올라선 준경 저는 권력의 부담 거래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윤혜린 대표의 딸이고 그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뇌물 조작 사건의 공동 정범입니다 이게 바로 물기신작전 이번엔 황기석도 명예장도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과 돈에서 말이죠 김시선과 함께 보는 한 편의 영화 같은 드라마 법전 다음화는 매주 금토밤 10시에 SB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 괴물이 되어야 할 땐 어떡합니까 진술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하거나 사위 통해서 압력 넣는 건 일단 검찰청 가소하시죠 뭐라고 검사장급 전관으로 총 6 구속영장도 쉽지 않겠어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제안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빚지 제가 달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 하던 일도 멈추십시오 앞서 수색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은용 연락됩니까?